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명칭으로 비례공공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.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공공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됨으로 그 명칭을 정당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선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,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.